안녕하세요 collapsed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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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venti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진짜 매운 거 같아요 %, span, 초콜릿이에요 조금 짙. 매운맛이에요 또한 토마토 롤너디엄 잘 한 잔 들어왔어요 롤너디엄 매콤한 소스 소스 이렇게 맛있을때 맛있어요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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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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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쯔쯔 초콜릿 저것은 꼭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초콜릿 배불럭 바삭바삭 다진 마늘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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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모짜렐라 너무 맛있어요 뼈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뼈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뼈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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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쪼쪼 매콤해요 계란 햄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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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햄버섯 햄버섯 그릇 이건 소스 햄버섯 이 식감이 좀 더 쫄깃해요 이번엔 팽이버섯 핫도그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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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초콜릿 아삭해요 라이브 그릇 초콜릿 치킨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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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잘 먹으면 잘 먹어요 이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 이쁘다 소스 소스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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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 마늘 너무 맛있어요 탱탱탱 치즈가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